동해무쿠항에 애들이 지금 추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30리 얼마요? 30리 얼마 오빵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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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오징어 오징어가 오징어 3만 8천 9백 가격이 세인거야 지금? 세게도 가지고 오시거든요 잘어여? 그래도 많이 들어왔네 많이 들어왔는데 3만 4천 3백 3만 4천 3백 3만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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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백 5백 3만 5천 오징어에게는 이거 먹었어 밥 5백 5백 4백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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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개 64개 마지막이에요 더 있어요 25,720m 5만 6,720m 3번 18개 우와 미쳤나 이거 18개 30m 18상자 30m 3만 5,920m 13번 3만 6차 13번 막차 13번 4.5 15 16 16 16 16 17 오징어의 계절이 왔습니다 묵호항 오징어가 지금 간나게 많이 들어와서 입찰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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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3번 납작 오징어 육찰 완료 아..몽계 자연산 몽계를 많이 하셨습니다 무코항 무코항입니다 여섯마리에 만원 손질해서 여섯마리 만원 여섯마리 만원짜리 이거는 여섯마리 아니잖아 사이즈가 큰데 몇마리? 세마리에 만원 손질 짝짝 들어가지고 여섯마리 동백수산 동백수산 좋아요 오징어 사러 오세요 오징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제가 일요일이고 오늘이 월요일이라 행복이네 먹는데 상호도발이 놀라니깐 천하수산 오징어졌네 성경수산 성경이네 오징어 없어요? 몇마리 얼마? 2마리요? 1마리 만원 2마리 2마리 수가 많이 커요 8도만원 멍게는 멍게 똑같은 얇게도 남았잖아요 2kg은 몇마리에요? 엄청 큰거는 2개 올라가고 이 정도 크고 네 요런거네 요런거 한 2개고요 요런거 한 3,4개? 그리고 또 커요 성경이네 광어도 좋고 고기가 많이 들어왔네 돌덤도 들어왔네 비싼 돌덤도 비싼 돌덤도 어때요? 정상 성경 화이팅 오늘 가자미도 와야 오늘 가자미 좋답니다 이거 물가자미 용가자미 새꽃이 제일 맛있는거 용가자미 있거든요 이거 1kg 3마리 1kg 3마리 1kg 3마리 1kg은 몇마리 올라야죠? 1kg이 많이 올라가요 12마리 많이 올라가요 용가자미 아삭아삭 뼈가 안 느껴져서 연해서 이거 드셔보셨라구요 엄청 잘나가요 용가자미 용가자미 맘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이네 아이고 오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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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큰거 한 마리 얼마짜리요 저거는 많이 커요 저거는 30마리 저 몇kg 나가요? 저거 2kg 넘게 나와요 2kg 엄청 좋네 오징어가 요즘 많이 투러오나? 조금씩 많이 들어와요 이제 비싼다 돌아가신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살아있는거 배 아직 안 들어왔죠? 계속 들어와요 수시로 수시로 계속 들어와요 수시로 계속 들어와요 어장배가? 그냥 오징어들 아 계속 들어오는거에요? 네 오징어들 박스도 박스도 나오고 청오징어들 이제 철이래요 이제 열달이 부터 많이 오세요 미처왕 요렇게 생겼습니까? 하하하하 뭘 부끄러워해 빨리 자기를 피하려면 팍팍 보여줘야지 아이고 이제 오징어 많이 나와요 많이 오세요 이 집이 여깁니다 청경이네 청경보관 배도 있어요 여기 네 어디라고? 청경호 여기 되게 노랑색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2대째입니다 어디? 수고하세요 어 자야 보라 영신네 어마어마하네 우와 대박이다 영신네 이게 뭐야 이거 선생님 맞네요 이거 잡는거야 지금? 으악 이거 몇 킬로짜래요? 5kg 5kg? 5kg? 걔 얼마? 응 왜 했어 왜알냐고 물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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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다른거야 응 와 진짜 좋다 이거 30만원인데 정말이다 영신수산회 이거 써놀는데 저거 또 적잖아 이거 뭐 가져가는거야 지금? 저거 저거 얼마야 저거 30만원 30만원 30만원? 무늬 오지 30만원 30만원이랍니다 30만원 30만원 30만원짜리에도 올라왔습니다 우와 하하하하 문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황금수산 창명수산 우럭이 좋네 다미수산 오징어 고등어 이치다리 문어 멍게 망나수산 어디갔네 고등어 좋고 우와 오징어 고등어 오징어 이치다리 adows 아우 와 참복 보거 얼마짜리 이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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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이치다리 빅 고거가 들어와 있네 수정이에요 우럭이 좋고 독도에 오징어가 지금 다 팔려버렸어요 동해수산 무너가 많이 들어와 있네 금성수산에 오징어도 많고 부실이, 방어, 우럭이, 멍게 오징어 몇 마리에 얼마죠? 2마리 만원치고 금성이네요 3마리 만원치고 금성이네 3마리 만원치고 돌아가고 골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골뱅이, 참소와, 통행계, 자자미, 대구, 문어까지 문어 좋다 네, 차요 1마리, 대구 한 마리, 흥겨들어와 있네 사가세요, 10마리 만원치고 10마리 만원? 어떤 거를? 네, 관람회 아, 요거? 총알이에요? 총알이 다 큰가? 저거는 잡아오다가, 찢어지고 갇힌거 아, 그래서 싸구나 그래도 10마리이면 대박인데? 808호, 백봉호, 오징어 10마리 만원을 판답니다 빨리 오세요 하하하하하 지성호, 오징어 빨리 팔아요 빨리 네 많이 들어왔어요? 네 영풍호, 홍게가 들어와 있습니다 황금호, 홍게 황금호, 홍게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많이 잡았어요? 배들이 쪄아아아이 정박병이 있습니다 요즘 오징어를 많이 잡아요, 엄마는 가자미 많이 잡았어요 요즘 뭐 잡아요? 가자미? 오징어 못 잡죠? 하하하하 오징어가 이게 되는데, 이거 오징어 하하하하 오징어 안 잡아? 아, 입에는 오징어 못 잡는구나 그죠? 가자미만? 오오 동남어입니다, 동남어 오, 날씨 좋네 이제 바다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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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